육군 1사단이 부대 인근 파주읍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. 군 장병들은 하천과 골목에 쓰레기들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는데요. 파주읍 마을길 살리기 운동, 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육군 1사단 장병들이 파주읍 인근 하천에 모였습니다. 따뜻한 봄을 맞아 부대 인근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한 손엔 기다란 집게를, 다른 한 손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크고 작은 버려진 물건들을 열심히 쓸고 주워담습니다. 풀숲과 흙기를 살펴거르니 어느새 한가득. 담배 꽁초와 다양한 비닐류, 스티립폼 등 각종 폐기물로 봉투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. 평소 음지에서 묵묵히 구슬땀 흘리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먼저 수산합니다.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봉사활동은 마을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구석구석 정성의 손길을 다합니다. 마을길 살리기 활동에 참여하여 주인분들에게 군인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. 환경정화 활동은 육군 1사단 15여단과 공병대대, 보수대대, 군사경찰대대 장병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장병들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 해절 동안 진행된 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정을 건네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부대는 이번 환경정화 활동 외에도 마을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으로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국방뉴스 박수연입니다. 기상캐스터